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월 10일 총선과 앞날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걸 보고도 덤덤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그냥 예고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미리 예고편을 그냥 예고편인데 이게 선거 끝나고 바로 민주유공작법 민주유공작법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으로 이러면 우리끼리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유공작법 민주유공작법은 그래도 약과죠 앞으로 수조 수십종을 해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 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작법과 가명점주에게 단체 교수권을 부여하는 가명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힘당은 의회폭격이라고 했지만 표결을 막을 수가 없고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법 등 5개 법안을 상위에 단독 처리한 데 이에서 다시 5일 만에 2개 법안을 또 밀어붙였다. 권력이란 것이 이렇게 겁나한 거죠 강제력이니까 멀쩡한 원전사업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버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손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4년 동안 피눈물이 나더라도 당하겠죠 이제 그 사이에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자들 본인의 여러분들 피해로 돌아왔을 때 그런 문제를 감지하겠지만 현명한 자들은 이런 걸 보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됐구나 이게 뭡니까 자기들께 해먹는 겁니다 자기들께 해먹는데 예산을 써가지고 자기들을 해먹는데 그냥 법을 만들면 그냥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념까지 지원해 주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뜯어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리고 뭐죠 그 국회를 장악하는 데 선거 부정을 통해 장악할 수 있고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장악했으니까 대통령 선거 그 다음 지방선거 다 장악하겠죠 이제 뭐 군수 구청장 뭐 시장 도지사 교육감 다 먹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 나라를 바꾼다는 것이 구호회가 바뀌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죠 제도를 바꾸면 한순간에 다 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일과 별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유라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내 선거 여러분들의 결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 이름 그 선언한 순간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 되돌리기에는 10배 100배 정도 여러분 노력을 하더라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 정도가 지금 된 거죠 뭐 가명점주들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 교수권을 부여하고 경제적으로 진짜 망가지게 그렇게 되겠죠 뭐 선거가 이런 망가지게 되면 경제가 왜 안 망가지겠습니까 경제가 당연히 망가지게 되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오늘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법인세가 제로인데 최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또에 11조 5천억 적자 삼성전자가 이런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4에서 5% 많을 때는 10% 이상을 차지하던 삼성전자 법인세 납부액이 제로원이 되는 게 1972년 이후 52년 만의 일이다 법인세는 국세 수입을 약 20%를 차지하고 매출액 상위 0.01% 포인트 기업 98곳이 법인세의 40% 이상을 낼 만큼 세수와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 봉투법 이런 법들이 이제 4년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더 잘하겠죠 더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는 주변 풍광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는데 이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뭐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it 섹션에서 삼성전자가 참 잘하고 있는 것 sk하이닉스가 약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뭐 여러분들 기술이라는 것이 다 따라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d램 공장도 여러분들 중국에 많고 그다음에 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여러분들 주력 제품인 낸드플래시 공장들도 여러분들 중국에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 많다는 것은 중국이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어제 제가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 메모리 여러분들 반도체 중에 d램과 쌍벽을 이루는 낸드플래시 여러분들 그런 메모리 반도체에서 290단을 적청하는 9세대 낸드플래시 제품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238단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2023년 10월 27일 기사입니다 중국의 국유기업인 ymtc 양저 메모리 테크놀리지라는 회사가 2024년 7월 달에 낸드플래시에 232단 제품을 냈거든요 232단 제품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거의 다 따라왔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당시 2023년 또 여러분들 10월 27일 기사에 홍콩의 사우트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양저 테크놀리지가 제조한 232단 그런 낸드플래시를 발견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미국 정부에 이어 가지고 그냥 금수 회사 제재 대상 회사인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도 낸드 200단을 뛰어넘었다 k반도체 턱밑까지 추격 2022년 또 8월 5일입니다 미국 방부 중국군 관련 기업 맹단에 ymtc 등 17개 기업 추가 이렇게 아무리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런 허점을 다 이용해 가지고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도체라고 해 가지고 오래오랫동안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중국도 낸드 200단 뛰어넘었다 이게 2022년 8월 5일 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들 다 흔들고 노동 관련 제도 다 받고 가 적게 일하고 뭐 일흑지로 받고 나가게 되면 그냥 포님들이야 삼성전자가 최고다 sk 하이닉스가 최고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뭐죠 날밤을 새고 따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세상사가 다 변하는 것이고 방심하게 되면 따라 잡히는 것이고 따라 잡히면 팔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팔 것이 없으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고 소득이 줄어든데 썸썸이는 크면 빚이 늘어나는 것이고 빚이 늘어나게 되면 다음에 파산하는 것이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먹은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러면 여기는 이유가 그냥 민주 건달들이 다 잡아먹은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